아 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동해에 나왔는데요 이 시즌만 되면은 나오는 게 바로 있죠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라왔다고 하는 말짱 도로목 이라고 했던 바로 도로목을 제가 이 동해 앞바다에서 통발로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많이 잡지는 않고 딱 먹을 만큼만 통발로 잡아다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오 도착을 했습니다 이야 저희 말고도 많은 분들이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잡을 수 있을지 보통 겨울철에 도로목이 나오고요 추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근데 오늘이 별로 날씨가 춥지가 않네요 보통 도로목이 12시부터 피크여 가지고 그때부터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와서 줄 서고 계시네요 옆에 야 저거는 지금 금지체장도 아니고 꼬복자 근데 빈 거일 수도 있어요 꽉 잘라붙거든요 어 이거 왜 이렇게 깊어 깊어요? 오 이거 손이 안 닿는데 손바닥만 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과장했어요 과장했어요 어 맞아요 안녕 맞아 맞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? 맞아요 사실 오케이 오케이 할 수 있어 오 됐다 됐어 됐어 전복 있어요 전복 돌멩이 같은데 이거? 응? 아이고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와 진짜 전복 같다 와 집중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야 저 앙컷을 먹으면은 좀 더 한번 더 사는데 앙컷을 먹으면 좀 더 사는데 되겠어요? 너무 쉽네요 오케이 레츠고 30m까지 가능한데 거기 말하는거죠? 워 레츠고 아 아 거기 아닌데 아 해류를 보세요 해류 왼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직진하는데요 아 자 여러분 저기 있습니다 통발 저기 나이스 야 지금 여기는 이제 오 저런 식으로 통발 던져서 다들 즐기고 계세요 이거를 이제 먹거리로 하기 위해서인데 이거 이거 되게 똑똑하게 이거 통발에 미끼 1도 없이 넣어도 도루묵이 여기에 이제 수춘 줄 알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신기하죠? 야 던집니다 자 어디다 던져드릴까요? 최대한 멀리 던져주세요 그냥 최대한 멀리? 느낌이 멀리입니다 호르르르르 나이스 이제 통발 하나 던졌고 아니 두 개 던졌죠 세 명이서 왔으니까 하나씩 던졌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통발 던질건데 통발은 이제 법적으로 1인 1통발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뭐 한 명이서 여러 개 던지고 하시면 안됩니다 양심이 양심을 지키시라 수목이 저 손 앞에 있거든요 어 여긴 있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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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아싸 도로막 잡았다 아싸 나를 잡았다 이거는 그냥 챙겨 놓을까요? 그냥 여기 두시죠 일단 여기 우리 양식장 하죠 아 잡으면 여기다 넣어야겠다 잡으면 여기다 넣자 이게 여러분들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도로막 잡을 때 이 통발 안에다가 앙컷 여러 마리 넣어놓으면 이게 애들이 앙컷 때문에 몰린다고 하거든요 자 이번에는 헌토빵이 던집니다 이 통발에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아 아주 좋은 느낌이 들거든요 제 촉 다 틀려요 아시죠? 사실 통발 던진 건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왠지 저 통발에 되게 많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 바로 다시 던지나? 어? 있느네 와 이야 신방이 안되네 와 와 얘 진짜 크다 30분 되셨대 저기 30분 넣으셨어요? 이게 앙컷이네요 여기 배 큰 거 얘 쟤네 아 꽉 찼다 네 자 그럼 더bold? 저번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과연 나올까요? 제발 나와라 와 여기는 여러분 진짜 사람들이시고 없는 포인트거든요 여기 한번 거져볼게요 제발 진짜 딱 한 번만 건지고 가면 되잖아요 진짜 근데 이게 진짜 한번 잡을 때 수십 마리씩 잡혀거든요 어? 뭐야 이거야? 오 어쩌지 지금 저기 헌토빵이시거든요 저기 옆에가 많이 잡히니까 옆에 가서 조금 한번 던져서 잘 나오는 자리만 나온다고 하니까 던져보려고 합니다 빨리 던져 자 여러분들 제가 잡은 건 아니지만 지금 저희는 못 잡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보셨죠? 이렇게 수십 마리씩 잡혀요 한 번 잡힐 때 자 이렇게 물 속에 있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여기 보시면은 앙컷, 수컷 구분 가시나요? 배가 안 큰 친구들은 대부분 수컷이고요 배가 엄청나게 큰 친구들은 다 앙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친구들은 금지체장이 있어요 이렇게 작거나 그런 친구들은 좀 풀어줘야 돼요 11cm 이하는 방생을 해줘야 되고 11cm 이상만 잡아서 식용으로 가능합니다 지금 약 12시 형으로 되니까는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신기하다 우리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느낌 좋아요 아 느낌 좋아요 진짜 무조건 들어가 있어요 이거 근데 이거거든요? 저는 이제 나올 것 같아서 이거 퉁 챙겨왔습니다 너무 많으면 풀어줘야죠 와 진짜? 진짜로? 레알? 한 마리도 없다고? 이거 진짜 있다고? 오! 한 마리 있다 앙컷이 내가 던져 야 이거 누가 넣는 거 아니죠? 야 이거 앙컷 있는데도 지금 근데 수컷들이 안 들어갔다는 거 아니야 아직 잡았잖아요 우선 다시 넣을까? 야 잡았다 다시 넣을까요? 잡았다 잡았다 앙컷이 있으니까 들어갈 거야 나 근데 저 건널 자신이 없어 아 전 두릅이 아파가지고 아니 나 저 제대로 건널 자신이 없어 어 그렇군요 저 헌터빵 님이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주로? 네 와 걷는다 야 과연 제발 이 포인트가 지금 제일 좋거든요? 야 오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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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이제 갈 수 있다 야 저한테 주세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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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됐어? 오케이 야 올해 처음으로 넣었습니다 와 근데 알이 없네요 진짜 좋네 야 이거 구워먹으면 진짜 맛있겠네 자 들어가라 들어가라 랭기들아 넘어지는 게 없어 이게 겉에 봤을 때는 열댓마리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20마리 되겠네요 아 20마리 와 자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운 좋게 포인트를 잘 잡아서 도로 목을 한번 드디어 한번 해냈습니다 자 근데 이 친구들을 먹을만치만 잡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많이 잡으시는데 여러분들 적당선에서 잡는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연 다음 거 어? 아 위로 다 던졌다 응 와 진짜 많다 야 저기 안 볼 때 도망가 도망갔어 오우 야 잡았다 오우 나왔어 어머 잡았다 살려주자 네 나온 거는 사는 거죠 좀 많이 잡았으니까 좀 더 풀어주긴 할 건데 우선 이렇게 잡혔습니다 지금 통에 담은 거만 해도 충분하니까 아버님 나머지는 살려줄게요 이제 여기 있는거는 다 놔줄게요 자 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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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가 빨리가 아 살았다 살아나 살아나는거 같아요 자 이제 도루묵 먹으려고 이제 숯 좀 피어가지고 불 좀 붙여서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숯불구이이죠 숯불 자 여러분 여기 그릴에다가 도루묵이 해서 видите면 손질 필요없습니다 안닦아줘요 아 안 Aceely 오 여긴 아직 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꽤 오래사네 원래 이 바다상산으로 여러분 periodic건빵이 testimonies 이렇게 잘가가 되는데 이제 정말 오래 Escook입니다 일단 이게 진짜 직화구이거든요 이런게 조금 벼민인것 같아요 다같이 잡아서 먹는거죠 그래서 싹 한번 이렇게 딱 뒤집어주면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와 진짜 맛있겠죠?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온 겁니다 야 오우씨 와 진짜 너무 맛있어 와 음 수학구가 놀라진 거 아니야? 음 여기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와 맛있다 아지가 그냥 30평 맛있죠? 와 맛있다 와 진짜 와 표정 봐 진짜 맛있어 보여 와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는 왜냐면 지금 너무 좀 춥고 뭔지 알죠? 숯불 밖에 피워가지고 이렇게 세이사 같이 머무나는 게 하나 더 살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? 내장이야 하하하 이제 이제서야 불이 제대로네 이번에 올린 거는 이제 앙컷 알이에요 이게 약간 기대가 되는데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너무 괜찮은데 와 이 새벽에 생긴 거랑 다르게 살이 진짜 별로 없다 와 잘 먹었습니다